이게 싹 다 무료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. 자 오늘은 진짜 저만 알고 싶었던 개꿀 사이트들인데요.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첫 번째, 지금 검색창에 시트맵스라고 쳐보세요. 그리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여길 들어가면 지금처럼 비행기 번호만으로 좌석 배치도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바로 지금처럼 실제 탑승 시점을 360도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. 요즘 해외여행 갈 때 좌석 체크인도 셀프로 하는 곳 많은데 여기서 미리 좌석을 눌러보면 좌석 아래 물품 공간이 없다든가 그 외 콘센트 같은 추가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이거 미리 확인해두면 진짜 꿀이죠. 바로 두 번째, 이번엔 검색창에 영어로 카사이즈라고 검색해보세요. 그럼 이렇게 실제 자동차 크기를 이미지로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. 다른 사이트들은 보통 이렇게 그냥 숫자로만 나와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차를 두 개 고르고 여기 있는 버튼들을 눌러보면 위치별로 정확히 얼마나 차이 나는지 센티미터 단위로 보여주고 심지어 옆면뿐만 아니라 앞뒷면도 비교해주니까요.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죠. 세 번째는 진짜 세상 간단한 건데 지금처럼 remove.b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바로 여기에 눕기를 따고 싶은 사진을 넣어보세요. 그럼 딱 1초만에 자기가 알아서 배경 제거한 다음 투명화해서 바로 다운로드까지 가능하니까요. 따로 포토샵 같은 거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죠. 마지막은 눈누라는 사이트인데요. 여기 오른쪽에 모든 폰트를 클릭한 다음 여기 허용 범위를 누르면 아래 OFL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 폰트 자체를 돈 받고 판매하지 않는 한 저작권 걱정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요. 여기서 안심하고 골랐으면 되죠. 아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꿀팁인데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에서 따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. 까먹기 전에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